현금, 건강은, 주식, 채권. 여기서 말하는 세 번째 주식은 한국 주식이 아닌 미국 괜찮은 기업의 M7의 주식. 그 다음에 부동산 쪽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땅사라 그랬고요, 그때. 이번 책의 제목이 자본주의 적은 자본주의인데 그렇다면 자본주의란 뭐고 자본주의 적은 자본주의라는 제목이 의미하는 바는 좀 어떤 걸까요? 자본주의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회주의가 이제 반대편에 떠오르잖아요. 그럼 자본주의는 뭔가라고 물으면 자본이 중심이 되는 사회? 자본을 중시하는 사회? 그러면 농업은 뭐고 상업은 뭐고 한때는 중상주의도 있었고요. 한때는 중농주의도 있었어요. 농업을 육성하자 상업이 중요하다. 이제는 자본주의예요. 그러면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왜 갑자기 뜬금없이 나왔을까? 의미가 뭘까? 말 그대로 캐피탈리즘은 자본이 중요하다는 하나의 시장에서 자본이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그러면 자본가라는 사람은 누군가 봐야 되겠죠? 자본가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가? 그 역사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자본가는 인간인가 신인가? 당연히 인간이죠. 그럼 인간이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죠? 본능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이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덩어리 속에, 동그란 결정체 속에 수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역사, 철학, 인문, 자연, 과학, 기술. 아까도 우리 김 조카님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M7이 지금도 수많은 작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게 투자하고 있을 거다 그러셨잖아요. 투자한다는 말은 뭐 한다는? 자본을 투자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돈을. 그럼 자본가잖아요, 개들이. 그러면 개들이 돈이 있으니까 투자도 하고 언론사도 사고 정치도 로비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본주의 시대에 자본가가 중심인 사회가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자본의 노예가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은 직장인들이 지금도 고민하는 게 사표를 써 말아 이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자본가 시대에 자본가가 되기 위해서 어디다가 투자해? 이게 지금 관심 있는 거잖아요. 다들 자본가가 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미국에서 사양에서 말하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그 이전 오스트랄루피 데구스부터 시작해서 그 자본에 대한 역사가 축적 누적돼 오고 한때는 종교로 한때는 과학과 기술로 자본주의와 자본주의가들이 가지고 있던 탐욕과 욕망을 포장해온 그런 하나의 체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 아시지만 식민지대 시대에는 포트칼, 스페인 이런 남미를 침묵할 때는 앞장을 누가 섰죠? 영화 보시면 신부님들 십자가 들고 행진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는 카톨릭도 정신적 제국주의의 앞잡이가 된 거죠. 정신적 제국주의로서. 그리고 그 뒤에 유턴이 만류인력법칙 고대물리학을 만들고 난 다음부터 증기기관이 나오고 만류인력법칙에 따른 각종의 과학기술이 발전될 때 누가 돈을 댔을까요? 자본가들이 돈을 댔겠죠. 그러니까 자본가들과 과학기술자들은 한 배를 탔고 그러면 칸트의 순수위성 비판, 마르크스, 루소, 헤겔, 로크 이런 정치 철학가 켈빈, 루터 이런 정치 철학가는 무슨 문제를 보고 자기의 정치 철학을 만들었을까요? 사회가 자본화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나타난 그 이전 시대에 겪어보지 못했던 혼란과 사회의 변화와 인간에 대한 착취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받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또 역시 자본가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왕이면 나한테 좋은 쪽으로 논문을 써주세요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나온 게 1776년이고요. 미국 독립전쟁도 1776년입니다. 그런 생각에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서구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이즘인데 이 이즘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과 욕망을 대변하더라고요. 저한테 오늘 말씀하신 질문하신 중 많은 내용들이 투자를 해야 됩니까? 어디다 투자해야 됩니까? 무엇을 사야 됩니까?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물으셨잖아요. 김 작가 TV인데 저한테 물으신 질문은 인문 사회적인 내용보다는 뭘 사고 뭘 투자하고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어떻게 해야지 잘 사는가?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제가 나쁘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당연하다는 거예요. 요즘에 채노비와 김주식 TV로 바꿔야 될까 생각 중입니다. 김주식이 아니고 김AI로 바꾸세요. 농담이고요. 아니 잘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 욕구나 탐욕을 감출 생각은 없다. 근데 그게 경제활동으로 가면 돈 많이 버는 게 장땡이더라 쉽게 말하면. 그렇죠. 경제활동이니까요.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말이 나는 돈 많이 벌어서 장땡이야 이렇게 표현하면 천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록펠러 같은 사람도 시카고 대학에 기부 딱 하고 카네기 멜론 대학을 하나 카네기 멜론도 딱 세우고 카네기와 멜론이 찢어져가지고 카네기가 멜론가가 떨어져 나오고 있지만 누구는 민주당 지지하고 누구는 공화당 지지하고 있지만 그런 식의 자본가들 계급들이 하나의 포장하기 좋은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것일 수도 있으니 이 자본주의에 너무 깊게 빠져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회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 인류 문명의 역사의 진화 과정 속에서 과연 우리는 본능 쪽으로 무엇을 추구해 왔는가 생존이었다. 그 생존이 욕망을 채우고 본능도 채우고 모든 것을 채우는 과정 속에서 경제적으로 나간 게 자본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로 현대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거기에는 그리스 고대 철학도 가져오고 아이젝 유턴의 만류법식도 가져오고 과학기술도 가져와서 마치 자본가들과 자본주의는 인류 역사를 위해서 좋은 일만 하는 사람처럼 비춰지도록 만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 우월한 지지에 점한 이유는 말씀하신 탐욕과 욕망을 인정했기 때문인 걸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통 칼 막스와 앵겔스가 자본론을 만들고 할 때도 많은 분들이 책을 제대로 한 번 읽어보시면 칼 막스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사회주의를 해도 투자를 해서 계속 생산이 늘어나야지만 사회주의가 존재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나눠주는 걸 강조를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안 했다기보다도 생산과 투자를 강조한 만큼 나눠주는 걸 강조했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폐의를 봤잖아요 우리가. 자본주의의 폐의는 뭐죠? 양극화라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제가 정치인들한테 가끔가다가 그런 실망을 해요.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나. 경제학자들도 그래요. 북유럽 국가들, 시베덴, 노베이, 핀란드 인구가 얼마지... 행복지수가 높잖아요. 행복지수가 높죠. 제가 이제 여쭤보려고요. 왜 높을 수밖에 없을까. 첫 번째. 그분들이 경제활동하는 기간이 1년에 몇 개월일까요? 우리나라보다 되게 작은 걸로 하는데요. 그렇죠. 우리는 사계절이 있으니까. 그렇죠? 거의 1년 12개월 다 일하면 그분들은 너무나 추워서 1년에 한 5개월 정도 일을 한다고 볼까요? 경제활동은. 카페에 나와서 차라도 한 잔 마시려면 날씨가 다 돼야 되잖아요. 한 5개월 정도 하지 않을까요? 그럼 나머지 7개월은 저축하는 거잖아요. 소비를 안 하면 저축 아니에요? 소비 반대말은 저축이니까요. 그다음에 인구가 300만, 500만, 약 1천만 밑이에요. 그러면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정도 되는 크기에 삼성전자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 광역시의 시민들은 행복지수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겠죠. 분배를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덜 강조도 되겠죠. 그런 모델을 가지고 북유럽 모델, 복지 모델 따라가자 그래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대한민국이 5천만이면 우리가 삼성, 현대와 같은 기업들 앞으로 5개, 6개를 더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오고 있다. 이 책에서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은 대한민국이여 꿈을 가져라는 겁니다. 자본주의적은 자본주의다가 사회주의 경제를 칭찬하기 위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여 꿈을 가져라. 간절함을 가져라는 거예요. 나비가 되고자 하지 않겠니? 너희들 나비가 돼야 되지 않겠니? 그러려면 애벌레를 벗어던지 이제 대한민국 3만 6천 달러라고 하는 거 이제 벗어던져 새로운 나비가 되려고 하는 간절함을 가져. 그러려 그러면 지금 미국 애들은 이런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 자본가 애들은 이런 이런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포장을 해. 근데 너희들은 그 포장한 것을 따라서 응 따라가고만 있어.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 우리도 우리의 이증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전 세계적인 자본주의에 직면한 주요 문제 중 하나로 양극화를 보시는 건가요? 저는 양극화 문제를 보는데 양극화라는 게 요즘도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출생률, 출산율.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이게 비극이냐 비극이 아니냐. 저는 대한민국의 인류학자와 사회학자들이 논문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미국도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거든요. 미국이 한 1.5명인가? 1.4 정도입니다. 1.4, 1.3. 그런데 우리나라는 0.7까지 떨어지는데 이게 제대로 경제성장이 되려면 지속가능한 성장이 되려면 2.0이 넘어야 된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건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미래 세상이 밝지가 않고 어두운데 내가 자녀를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안 놓겠죠. 안 놓을 거겠죠. 생존 욕구에서. 그렇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미래는 기술이 상당히 발달해서 굳이 사람이 필요 없고 사람 쓰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요. 비유 다 맞춰줘야 되고. 그러니까 기계 보고 시키지. 그러면 앞으로 애 놓을 필요 없잖아. 내가 편하게 우리끼리 인생 즐기고 살다가 가지.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세 번째 이유도 있겠죠. 여러 가지 저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봐요.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가. 그런데 첫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하냐? 두 번째 이유가 많냐? 세 번째 이유가 많냐를 누군가는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논문들이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또 인구적인, 동태적인 측면만 보는 게 아니라 도시 지략적인 측면에서도 봐야 되는데 미래 세계는 도시 경쟁 시대라면서요. 그럼 서울과 베이징이 경쟁하려고 하면 서울에 인구가 많아야 되냐? 아니야. 인구 많을 필요 없어. 인반대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우리 인구야. 이렇게 계산할 것이냐? 정의도 제대로 아직 없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이 여백으로 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백의 미를 어떻게 채우느냐? 예쁘게 만드느냐는 경제학자도 중요하지만 사회학자, 심리학자, 인문학자 모든 분들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될 그런 시대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100년 후에 자본주의는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요? 100년 후에요? 글쎄요. 10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3차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겠죠. 어쨌든. 그러면 100년 후에 인류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까? 말씀드렸지만 아마 달나라 정도는 중상층 정도는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여행이... 그렇죠. 100년 후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꿈을 가져봅니다. 산업의 발전과 인류의 역사의 발전 속에서 인류는 지금까지 지구상에서만 놀았습니다. 절첨에 육로로 다녔고요. 육로로 차를 싣고 소금을 싣고 비단 싣고 비단길을 통해서 참아고도를 다녔고 그것이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나오면서 나침반이 나오고 항해술이 오면서 배를 만들어서 무역을 했고 바다를 이용했고요. 그러다가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가 기술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고대 물리학이 나왔죠. 양력과 중력의 차이를 이용한 하늘을 날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육로, 해상, 하늘 이제 다 돌아다니잖아요. 남은 건 우주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00년은 지금보다 더 많은 문명이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류가 줄지 않으면 자동차 수는 더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자동... 자연적인 현상인가? 인구가 줄어드는 게 자연적인 현상인가? 근데 왜 하필이면 한국? 그러면 이제 유대교 같은 입장에서는 신의 선택을 받았다 이러면 또 할 말이 없어요. 이교도 같은 사람들은. 근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미래 100년은 인류의 문명에 상당한 부침이 심할 가능성이 높다. 흑사병과 이런 질병과 전쟁을 통해서 벌어졌던 인류 역사의 또 다른 한 장면이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것 AI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지금 2024년 7월 말인데 경제 위기나 경기 침체 같은 거 온다고 볼 수 있는 신호나 침조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 지금의 그런 건 없다고 보시나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이 금리 정책을 변화시킨다 그러면 헤리스가 될까 트럼프가 될까? 그러면 강한 달러를 놓고 환율이 강해질까 약해질까? 이야기들을 막 해요. 중요한 건 일본을 보셔야 돼요. 일본의 에너가 지금 160엔 뚫었거든요. 달러다. 그다음에 중국 위안화는 7.2, 7.3 사이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중국 경제가 지금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월스트리트에서도 계속 내보내고 있어요. 11조 달러 이상의 부채가 있다. 그림자금용 부채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중국 경제는 3중전회에서 인정을 했잖아요. 경제가 안 좋다. 그럼 이게 계속 안 좋을까? 조금 안 좋을까? 근데 트럼프가 되건 미국 헤리스가 대통령이 되건 중국 경제는 계속될 것이다. 관세 붙을 것이다. 그럼 중국은 수출을 더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다? 환율을 떨어뜨릴, 가치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7.5엔, 7.6엔 갈 수도 있다. 일본은 여러 가지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환율을 160엔 이상으로 계속 가져가려야 할 것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수출 경쟁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130엔 가지고 생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럼 1,400엔 갈 것이냐? 할 수 없이 가야 된다. 그러면 물가는, 인플레이션은, 금리는 준비되었나? 잘하고 있었나? 지금까지 능력을 보여줬나? 이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금리 정책이 바뀌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의견이신 건가요?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금리 인하를 9월이든 11월이든 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위험한 신호일 수도 있다. 신호는 이미 왔어요. 신호는 방금 말씀하신 그 의미의 신호는 징조죠. 전조현상. 전조현상은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언제부터 왔느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지금 대통령까지 8명인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했으니까 2년 빼버리고 그럼 8명 40년, 38년이잖아요. 38년 동안 뿌려놓은 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든 있겠죠. 뭐든 있겠죠. 그런데 다 죽은 씨 아니에요? 살아있는 씨 뿌려놓은 거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한테. 그러니까 1983년 한국 반도체, 1976년 현대자동차. 그런 식으로 우리가 씨를 뿌려놨잖아요. 그리고 10년 동안 열심히 투자했어요. 없는 돈 가지고 정부에서 허리띠 졸라매고 국민들도 환율 부담을 느끼면서 삼성, 현대 다 지원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 현대, 삼성에 있었어요. 씨를 뿌렸다니까요. 우리가 비로 걸음 주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지금 대통령. 이 모든 리더십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뿌려놓은 AI 씨앗이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해주세요. 로봇 씨앗이 있으면 이야기해주세요. 지금도 현장에 FA 산업에 가보세요. 우리나라 로봇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씁니다. 일본산, 독일산 로봇 씁니다.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뿌려놓은 씨앗을 보여줘요. 배터리?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뭔가 세계적인 경제 위기, 경제 침척 올 시에 개인 분들은 자산관리를 어떻게 대체하고 있어야 되는 걸까요? 제가 2009년부터 한 이야기예요. 2009년도 하도 여러분들이 아마 이 책도 저렇게 두꺼우니까 가격이 비싸겠네요. 비쌉니다. 한 3만 4천 원 정도 하죠. 4만 8천 원. 4만 8천 원입니까? 아예 안 살래. 뭐 그거 사지 마십시오. 근데 안 사도 됩니다. 굳이 뭐 살 필요도 없습니다. 서점에 가셔서 아까 말씀드린 408쪽 사진 찍어 가십시오. 도둑질을 해봐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2009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경제 독법 책을 쓰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또 다른 한국 경제판 새로 짜라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씀이냐. 현금 1, 2번 금과 은, 3번 주식, 4번 채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저하고 의견이 다른 분들은 뭐 다르게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한테 물으셨으니까 제가 답을 드리는 겁니다. 현금, 금과 은, 주식, 채권. 여기서 말하는 세 번째 주식은 한국 주식이 아닌 미국 괜찮은 기업의 M7의 주식. 그다음에 부동산 쪽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땅사라고 그랬고요. 그때 2009년부터입니다. 땅을 사고 전원주택 사고 아파트 사고 그다음에 추상복합 아파트 그다음에 상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순서를 다행히 해놨어요. 책도 안 읽으시길래 안 사시길래 책 머리말에 그냥 딱 적어놨어요. 제가 앞에다가. 그런데도 안 사세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대한민국에 투자하신다는 분들은 더듬이가 몇 센치, 몇 미터일까?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들 다들 잘 아시면 김작가 TV가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고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희한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도전적으로, 도발적으로 말씀드린 배경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시고 김작가 TV 같은 걸 많이 시청하셔서 좋은 분들이 오시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들 말씀을 못 드리세요. 자기의 그 백그라운드와 철학적 배경을. 그런데 나름대로는 그래도 다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니까 방송을 허투루 듣지 마시고 잘 참고하시고. 지금도 현금금은 미국 주식, 채권, 땅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현금 1위라는 첫 번째가 현금이 제일 중요하다는 의미인 건가요? 아니면 현금을 어느 정도는 보여야지 언제든지 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위기가 올 것 같은 경우 현금을 지금 비축하고 있으라는 얘기는. K위 경영연구소에다 물어봤어요. 부자가 누굽니까? 현금 동원력 25억. 지금 당장 전화 걸면 가져올 수 있는 사람 25억. 부동산 200억.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만 모아서 진짜 부자가 누구냐고 또 물어봤어요. 현금 동원력 50억, 부동산 500억. 인간의 욕망은 그렇게 커요. 제가 말한 현금이라고 하는 건 책 사고 싶어요. 돈 없으면 못 사잖아요. 땅 사고 싶어요. 돈 없으면 못 사잖아요. 그 현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 좋은 물건이 나왔는데 이거를 사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 없으면 어떻게 해요? 돈만 모아놓고 무작정 기다리라는 게 아니고 돈을 어느 정도 들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뭘 살 때 사고 싶을 때.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국이 젊은 세대 분들에게 자본주의에 관련해서 해주고 싶은 여러 가지 투자 좋은 한마디 있다면요. 첫 번째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단어에 들어있는 역사와 철학과 인문과 교양. 거기에는 영화도 있고 소설도 있고 재화볼도 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젊은 분들께서 MZ세대 분들이든 책을 좀 보시고 거기서 직관이나 저자의 어떤 생각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요. 두 번째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고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지 않습니다. 옛날 어른들의 속담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될 거다 못 될 거다를 놓고 국수주의적인 반응이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를 너무 그렇게 정치 편향적이고 대중 편향적인 포퓰리즘적이고 파시시적인 내용의 말초신경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냉정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나비가 되는 꿈을 꾸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저는 해외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 훌륭한 인적 자원의 가치를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개발하시고 스스로 시장을 개최해 나가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부모와 정부 간섭 필요치 않잖아요. 스스로 하십시오. 저는 그런 장애임이 펼쳐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비가 되는 꿈을 한번 꾸시고 그런 간절함을 가지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가장 인상 깊고 마지막까지도 반복해 주신 멘트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우리는 뭘 심을 것인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만나요 손님은 박수준 박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